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펫, 겔싱어, 인텔 CEO를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인텔이 삼성과 어떤 반도체 사업 협력을 다질지 주목됩니다. 테슬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삼성 SDI가 참여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고객사 요구에 맞춰 여러 가지 규격을 시험 중인 가운데 한 가지 형태만 만들지 않고 최소 두 가지 버전의 4680 원통형 배터리와 높이가 80mm 이하인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 충전 인프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2.6대로 집계돼 전기차 인프라 수준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을 인수해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1등 사업자로 올라선 네이버 웹툰이 올해 일본에서 성장률 25%에 달하는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화본이 LX하우시스 자회사인 슬로바키아 자동차 부품회사 C2I를 인수합니다. LX하우시스로선 인수 5년 만에 매각입니다. 대우건설이 신길 우성 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마수거리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3,100억 원으로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상반기에만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첫 번째 뉴스 세계 1, 2위 반도체 회사 총수들의 만남 뉴스부터 한번 다뤄봐야겠죠. 이재용 부회장과 인텔 CEO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회사가 만남을 가진 건데요. 사실 더 멀리 올해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협업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인텔의 패싱어 CEO가 서울에서 어저께 전격 회동을 갖고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삼성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지 10일 만에 겔싱어 CEO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담을 신청을 하면서 어저께 두 회사 간의 한미반도체의 어떤 업계의 경쟁, 협력 구도에 관심이 좀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시간 정도 겔싱어 CEO와의 만나서 차세대 메모리, 펜리스, 파운드리, PC,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업 같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전 세계 IDM이죠. 종합반도체 회사 매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자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밤에 우리 환경 글로벌 개장 방송을 할 때도 얼마 전에 제가 나왔던 얘기가 겔싱어 CEO가 작년에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등 TSMC, 파운드리에 봤을 때 1등 TSMC와 3등 인텔 이쪽에 중간에 껴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꾸준한 투자와 어떤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인텔도 그냥 지금처럼 처져 있을 기업이 아니니까 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인텔을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선언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동체 1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텔이 자신들의 주력인 CPU 정도만 생산을 하고요. 나머지 칩셋 등은 삼성전자와 TSMC에 맡길 거다라는 그런 위탁에 대한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형 연구에 삼성과 TSMC와의 협력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경쟁자임과 동시에 동반자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이로써 삼성전자를 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네,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다. 그럼 김효진 자리님,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현실화 시 시장 수익률 측면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단연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김 대표님하고 의견이 뷰가 같은데요. 사실 파운드리 업체를 보면 TSMC가 점유율이 52% 그리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인데 격차가 좀 큽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즉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반도체의 미세 공정, 그러니까 7나노 공정보다 5나노 공정이 더 전력 소모량이 적고 3나노 공정이 더 적습니다. 여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변기가 3나노 공정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이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게이트 기술은 핀팩 공정으로 제조가 됐는데 3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텔의 CEO 팩 겟싱어가 지난해에 IDM 2.0이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인텔 프로세서의 진화도를 공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인텔 20A가 GA의 공정이 처음 탑재되는 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 뉴스로 인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분기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3나노 공정이 선단 공정 개발 체계 개선을 통해서 수요 램프업 기간도 단축을 했고 수익성을 향상,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공정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신규 R&D 개발을 계속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텔도 파운더리 재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기술 격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협력 관계, 동맹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경쟁 구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간다면 삼성전자와 6만 전자에 지금 머무르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주가 반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반전에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어제 모처럼 4% 가까이 반등했던 네이버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글로벌하게 웹툰 피드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웹툰이 지금 전 세계 만화 앱에서 소비자 지출이 가장 많은 상위 앱 랭킹 1위라고 하고요. 이에 질세라 네이버가 올해부터는 치고 올라옵니다. 일본에서 거래액으로만 웹툰 시장 지금 1위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 의견을 하나 드리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통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질이 다른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는 잘 아시는 대로 핵심 기업들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옛날이랑 다른 카카오고요. 일단 네이버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김신배, 네이버, 웹툰, 일본 사업 총괄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인 망가, 그리고 이북이죠. 이북 재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올해 1조 원의 거래 목표를 내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25% 정도를 달성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지상파 방송국과 협의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목표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으니까 네이버는 이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효진 대리님은 사실 네이버 카카오 어떤 기업이 사실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저도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 이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웹툰은 7.3조 원 정도로 기업가치 내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소 디스카운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피코마의 일본 웹툰 시장 선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사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두 플랫폼 합산이 8천억 원으로 1등인 피코마를 앞선 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찍이 라인망가로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웹툰보다는 일본의 현지 만화를 디지털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현지 출판사 대비해서 차별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를 북미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화로 재편을 하고 라인망가 2.0을 선언을 하면서 연재형 웹툰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이북재팬을 인수를 했는데 일본의 전통 만화 시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라인망가와 이북재팬의 2021년 통합 거래액이 8천억 원 앞서 말씀 주셨는데 8천억 원이며 이 이북재팬 거래액의 95%가 만화 콘텐츠거든요.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은 여전히 이북 그리고 PC버전의 일본 만화가 3분의 2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북재팬은 안정적인 거래대금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도 콘텐츠 매출이 지금 2,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전사 매출을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 웹툰 매출이 80% 성장을 했거든요. 2분기부터 이북재팬의 매출이 연결로 인식이 되면 외형 성장도 과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지구가가 지금 현재 과도한 하락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등의 트리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반등의 트리거가 되기에 충분한 뉴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 카본의 LX하우시스의 자회사 인수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리 먼저 쫙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제가 몇 번 사실 소개를 해드린 기업입니다.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이죠. 한국 카본이 LX하우시스로부터 슬로바키아의 탄소섬유 자동차 경량화 부품 업체죠. C2Y를 인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카본은 이번 합병으로 항공 그리고 자동차 복합 소재 부분 사업에 시너지를 내는 한편 유럽의 시장을 확대를 위한 교도부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설립된 C2Y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및 항공 인테리어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Y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포르쉐, BMW, AMG나 제규어 랜드로버 등 유럽 완성차는 물론이고요. 항공기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함에 따라서 한국 카본의 유럽 시장 확대, 교도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보통 한국 카본 소개해드릴 때 LNG선 운반선의 화물창 관련 부품의 위 이슈까지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C2Y 거점을 해서 유럽의 철도 내장제 부품 사업에 진출할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사업 모델까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업 역량 확장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LX하우시스의 수익성에는 이번 자회사 매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인수 소식에 따른 한국 카본, LX하우시스 각 기업들의 밸류 산정, 김효진 대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는 LX하우시스보다 한국 카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한국 카본을 소외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조선업, LNG 본행제와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두었지만 이번에는 복합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명부터가 한국 카본이지 않습니까? 창업 시점부터 카본 시트를 생산을 해왔던 카본 사업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LNG 본행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사실상 LNG 본행제 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기사도 마찬가지로 한국 카본은 향후 10년 내에 LNG 본행제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복합 소재 사업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실제로 밝혔고요. LNG 본행제 사이클에만 의존했던 형태에서 어떤 복합 소재로의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끌어올리는 결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복합 소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자동차 산업에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 카본이 갖고 있는 카본 프리프레그 탄소섬유를 강화섬유에 합칭시킨 시트 형태의 중간제로 2차 가공 후 다양한 산업권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복합 소재 사업의 주 고객은 스포츠 레저나 같은 소비재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외장제, 철도 내장판, 풍력 플레이드 등의 복합 소재를 적용하는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 카본이 지금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중국과 아세안, 영내 경제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무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한 베트남의 탄소섬유 중간제 공장을 또 건설을 했기 때문에 향후 시장 확대 효과가 복합 소재 사업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의미 있는 성장세가 관측이 된다면 복합 소재 사업의 가치평가 역시 재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카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밸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뉴스 다뤄보도록 하죠. 대우건설이 3,100억 원 공사비의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1분기 수주 부진에 대한 업계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만 2조 원 수주 달성을 하면서 우려는 불식이 될 것 같은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우건설이 최근에 신길 재건축 사업 부분에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마수거리를 처음으로 수주 달성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신길 우성 2차 그리고 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임시주총을 열고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 공사비는 3,100억 원 정도고요. 지난 2020년 9월 달에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자 시행자로 지정하고 고시를 한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고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이번 수주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주 부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는 불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올해 첫 수주가 다소 좀 늦었던 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입찰 중인 프로젝트까지 고려하면 상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달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확답을 하기 어렵고 어쨌든 확정이 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도 도시정비사업 부분에서 총 3조 8,992억 원을 신규 수주를 해서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실적을 상회하는 신규 수주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보시고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종선 코너에서는 박우경 차장님이 기관 매수 종목 넥스트 레벨 탑빅 종목으로 GS건설을 꼽아보셨어요. 그런데 김효준 대리님께는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 건설 탑픽 종목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 좀 연결해 보세요. 저는 대우건설 굉장히 뉴스를 픽을 잘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대우건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우건설을 보시면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으로 지금 수익 구조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준택 건축 부분이 매출비 중에 70% 이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소개해 주셨던 이 뉴스에 굉장히 적합한 기업인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토목과 플랜트 사업도 20에서 27% 증가를 하면서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들이 보면 2월하고 3월 초에 신정부의 공통전략이 부동산 정책이었던 터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후에 조정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주로 1분기 수주부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조금 불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GS건설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우건설의 수급 역시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마치 6천 원 이하의 주가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듯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올해 선행 PER 기준으로 지금 5배 수준이고 PBR로는 0.8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 중에서 저는 대우건설을 탑빅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 추이 한번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수가 좀 강한 모습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어제 삼성자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 1,300원 때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화 강세 쪽으로 체크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000년 초반 그리고 2010년도를 봤을 때 매수를 먼저 해놓고 나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내 계좌의 마이너스 20, 30%가 많아지게 되면 지수 조정, 종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올라오게 되면 원금 분체에서 다 매도를 합니다. 다 포기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나고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와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가 아니고요. 매도하시기 전에 이 기업의 성장성이 살아있고 돈도 충분히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유지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외환시장 환율 완화 강세 여부를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김현진 대리님은 전략 어떻게 좀 보세요? 미 증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일 야간 선물이 하락하면서 약보합 출발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일의 반등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1236원까지 하락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될 경우에는 대형주하고 낙폭과대주 특히 중국 봉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내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휴가 있다는 점은 변동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달러 약세 그리고 물가 피크아웃 그리고 중국의 봉쇄 해제 등은 국내 증시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대부분의 섹터가 모두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김현재 님이 보시기에는 당분간 상승의 지속성을 이어갈 섹터 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중국 부양이라든가 봉쇄 해제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철강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 기사에 다뤘던 것처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다뤄질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라든가 부동산 신탁회사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 뉴스 김수현 형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